안녕하세요 미랑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에 나와서 인사를 드립니다 요즘 제 피부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뚜루지와 이마 전체에 여드름이 나서 외출할 때 마스크에 모자는 필수 에요 아쉽지만 생과일 주스로 맥주를 대신합니다 먹떡으로 눈만 뜨면 하루를 먹는 걸로 시작하던 어느 날 친한 언니랑 메리업트 호텔 선셋바에 나왔어요 밖에 나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잘 먹고 잘 놀지만 집에 가면 넝다운 되곤 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많은 분들께서 저의 늦둥이 임신을 축하해 주셨는데 일일이 답글을 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축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시장에서 콩나물을 사 왔어요 한묶음에 300원 정도 하는데요 여기 콩나물은 콩 대가리 부분이 우리나라 꺼에 비해서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먹었을 때 약간 질긴 감이 있지만 그래도 아쉬운대로 먹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부분이 좀 지저분해서 꼭 다듬어서 먹어야 하는데요 제가 손이 느려 가지고 다듬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렇게 Freddy's 토마토도 들어왔어요 이렇게 먹으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되면 일단 먹으면 좋아요 이렇게 댓글도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다 먹은것은 이렇게 먹으면 좋겠어요 콩나물을 무쳐서 고추장에 비벼 먹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릴 때 엄마가 해주셨던 그 밥솥에 한 콩나물밥 있잖아요. 양념간장에만 비벼 먹어도 맛있었던 그 기억이 생각이 났어요. 음식은 정말 신기하게도 옛날의 그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코타키나발로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소갈비입니다. 제가 자주 가는 야채가게에서 소 잡는 날에 한 번씩 소고기를 팔아요. 있을 때 일단 사둡니다. 더운 나라에 살지만 뜨끈한 국물이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갈비탕을 끓여서 먹으려고 하는데요. 오크에 갈비탕을 한번 끓여 보겠습니다. 한 그릇 먹고 나니까 땀이 쫙 나면서 정말 개운하고 힘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먹고 싶은 음식들을 해서 먹기도 하고 또 남편이 해주기도 하는데 엄마가 또 해주셨던 음식들 지금 너무 먹고 싶고 너무 그립습니다. 저희 딸이 좋아하는 떡볶이를 만드는 중입니다. 맛있어? 네. 딸이 맛있다고 얘기해줘서 속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딸도 크면 제가 해준 음식들을 그리워할 날이 있을까요? 한국에 못 간지 거의 3년이 다 되어가니 모든 것이 아득하게만 느껴집니다. 열흘이라도 아니 일주일이라도 한국에 가서 엄마가 해주시는 밥도 먹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오고 싶은데 쉽게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왔다갔다 항공료에 각각 격리 2주씩 해야 하고 검역비까지 생각을 하면 그냥 조금 참자 라고 결론이 납니다. 예전처럼 다시 편하게 오갈 수 있는 날이 오긴 오겠죠? 부족한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